태니스를 가르면 너에게 가고 있어 야 이제 됐고 몸 좀 풀자 야 테니스는 유연성이 중요하단 말이야 예예 야 근데 좀 웃으면서 연습해라 아 훈련 중에 어떻게 웃어요? 안녕하세요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테니스 테니스 스파 Content 스파이크 강시振리시브 테니스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테니스 스파이크 강시부리시브 테니스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테니스 목소리가 왜 그래요? 성대결절이 걸려서 그래요 흠흠! 이게 저도 답답한 게 만성이 됐어요 테니스 테니스가 뭔지 알아요? T-E-N-N-I-S 테니스!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테니스는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다가 스파이크는 씹고 테니스 헬스장에 가서 아령을 질다가 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니스 신발 신발 바지 바지 T-E-N-N-I-S 테니스!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테니스 아이씨 아이씨 아까부터 이걸 왜 잡고 할 거예요? 흠흠흠 이걸 왜 하냐면 까먹어서 테니스 다시 안 가서 야구나 해요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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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는 싫어요 왜요?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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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저는 그냥 에니스 테니스 테니스 스파이크 강시부 리시부 테니스 테… 테… 테... 테니스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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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바지 티 티 T-E-N-N-I-S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 테니스, 저런 것도 하는데 저도 할 수 있어요. 언뜻 보면 쿵푸팬더 같아요. 쿵푸팬더가 사마귀 권법 연습을 하다가 곤충 스파이크 던치고, 위치고. 테니스, 너는 최홍망 같아요. 스파이크 던치고, 위치고, 테니스. 쓸데없이 리듬감은 좋아. 친구 중에 작곡가가 있어서 그래요. 누군데요? 돈 스파이크 던치고, 위치고, 테니스. 뭐하는 사람이에요? 패션 모델을 하고 있어요. 패션쇼에 가서 옷도 고르고. 무대 위에 서서 워킹도 해보고. 무대 끝에 서서 포즈를 취하다가. 응? 양손 모아서 서빙크델 시구리시고. 테니스, 화보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다가. 테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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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 저는 이제 테니스를 다 배운 것 같아요. 테니스는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테니스. 테니스. 스파이크 강 시부리 시부. 테니스. 뭐라고 따라하대요? 테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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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 신발 신발 바지 바지 T T T T E N N I S.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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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마 저거.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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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